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이제 늦은 밤이 다가왔습니다. 늦은 밤, 깊은 밤 조용한 밤은 아니네요. 보니깐 좀 시끄러운데 그래도 비를 맞으면서 또 깊은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루 잘 보냈었는지 모르겠네요. 바람도 불고 봄바람도 되게 매섭네요. 봄바람 지금 벚꽃도 보여야 하는데 벚꽃이 피지 않아 가지고 지금 난리인 것 같습니다. 축제를 해야 하는데 동네방네 축제를 못하고 있어요. 기상이변으로 인해 가지고 벚꽃이 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벚꽃이 펴서 벚꽃 랠리. 이 벚꽃 랠리를 봤으면 좋겠어. 삼성전자 벚꽃 랠리를 한번 제대로 느끼고 싶어요. 삼성랠리. 좀만 기다려 봅시다. 좋은 날이 오겠죠. 요즘 보니깐 코스피 3000필 코스피 지수 3000에 대한 증권과의 기대가 커지고 있답니다. 코스피 지수 3000 주주 환원 확대랑 금리인하 시점이 다가오고 있고 상장사들의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반등하고 있어서 기대감이 커지는가 봐요. 25일이면 오늘이지 않습니까. 금토업계 보니까 이달 들어서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등이 올해 코스피 지수 예상 밴드의 상단을 3000 이상으로 높네요. 3000 이상으로 높였는데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이 NH투자증권입니다. NH. 코스피 연간 목표치를 2830에서 3100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3100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국내 상장사 실적이 반등 흐름을 보인답니다.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있어요 NH에서는 3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통해서 미국 국채 10년물 실질금리의 재상승에 대한 위험이 감소하고 있다 재상승 위험이 감소하면서 향후 미국 장기의 시장금리는 좁은 박스권 내에서 등락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또 삼성의 올해 1,4분기 실적까지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경우에는 지수 상승에 탄력이 붙을 거다 합니다 결국은 삼성이 중요한 것 같아 삼성이 올라야 코스피도 오른다 삼성이 올라야 돼요 그래야지 코스피도 오른 겁니다 삼성의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면 코스피 순위 예상 증가율 50.6% 달성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한국재산증권에서도 올해 코스피 예상 밴드 범위를 기존의 2,300에서 2,750 그리고 2,500에서 3,000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국내 증시를 주도하는 반도체 업황의 회복과 시장 금리 하락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밴드 상단은 코스피 자기 자본 이육률이죠 ROE가 과거 평균보다 상향되는 경우를 고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 내에 영향력이 큰 반도체는 가격의 반등과 수요 회복으로 업황이 살아나고 있고 인공지능 AI 수혜까지 누리고 있어서 이를 감안하면 지수의 추가 상승은 필연적이라고 합니다 필연적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오늘 5월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지침 공개 등 정부 정책 시점 등을 고려해서 지수의 고점은 올해 한 2,4분기 말로 예상을 한 거죠 상반기는 IT 중심의 이익 개선과 정부의 밸류업 부양책이 긍정적이다 이러면서 하반기는 정책 효과 소멸과 대외 정치 리스크로 상승세가 드러낼 거라고 합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도 그래요 이달 초에 연간 코스피 밴드를 2,300에서 2,800 2,500에서 3,000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화에 대해서 기업들이 주주 환원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국내 주식장의 기초 체력이 개선될 거라는 그렇게 진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제 개편안 포함 유무가 중요하다고 봤는데 최근에 금융당국의 정책 추진력을 보니까 그 가능성을 담고 있다고 하죠 다른 증권사들도 코스피 지수 상승에 대한 낙관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베스트에서 그래요 이달 코스피 지수 범위 상단을 2,870으로 높였습니다 밸류업 등으로 인해서 주주 환원 확대와 상장사 이익의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다는 점 근거로 들었네요 다만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남은 매크로 일정에 따라서 채권 금리의 반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더러 12월 선엔 주당 순이익도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코스피 추가 상승 동력이 제한적이다 최한적이다 그래서 새로운 모멘텀이 없을 경우에는 단기 과열 해소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은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는 것 같네요 보니깐 하여튼 코스피는 삼천을 뜯는다 결국은 삼성이 중요하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아침에는 좋았어요 또 갭상승 딱 뜨더니 이 촤아 미끄러 날아가는 거야 상당히 좀 황당했습니다 촤아 미끄러 내려가 가지고 결국은 700원이나 빠졌습니다 78,200원 마무리 됐는데 막판에 또 총값 비스무리한 또 악마같은 악마같은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78,500원 정도 버티는데 78,200원으로 결국 빠졌습니다 빠졌습니다 하여튼 78,200원으로 빠졌기 때문에 너무나 좀 아쉽기는 한지 하죠 하지만 외인들이 들어왔어요 101만주 외인들은 꾸준하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오늘 기간 애들이 좀 많이 팔았어요 생각지 않게 기간 애들이 111만주 정도 내던지다 보니까 결국은 삼성이 좀 밑으로 빠졌고 오늘 개미들이 좀 들어왔네요 찔끔 오늘 좀 빠지다 싶으니까 또 쌀 때 매수해야 하자 해가지고 들어온 것 같고요 그리고 JP 애들이 한 65만주 골드만 21만 맥걸이 19만 시티가 10만 해가지고 오늘 또 시원하게 매수를 해 주었고요 그리고 우선주도 마찬가지인데 아침부터 빌빌 거리고 있더라고요 6만 7,200원까지 갔었어요 잘 가다가 길부 쭉 미끄러 내려갑니다 미끄러 내려갔고 왜 그랬나 했더니 오늘 외인들이 팔았어 오늘은 외인들이 좀 팔고 기간 애들이 좀 사고 개미들이 좀 샀습니다 30만주 가까이 매수를 했네요 이렇게 뭐 서로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모건 애들이 28만 정도 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CL25만, CT19만, UBS, C2만 매도를 해가지고 오늘 우선주가 상당히 충격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000원이나 빠졌습니다 1,000원 오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1,000원씩이나 빠지니까 진짜 혼모하죠 그래도 뭐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상심하지 마시고 또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합니다 당분간은 제가 했잖아요 이게 변동성이 좀 클 거라고 변동성이 클 건데 일단은 오늘 이 모처럼 외인들이 팔았는데요 이 외인이 판 거는 일시적인 거라서 그렇게 별로 걱정은 하진 않아요 개미들 걸 물량을 많이 좀 털어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마지막 방송도 봬요